1. A1, A2, A3에 관한 대비 LNC1, A1, C2, A2, C3, A3에서 제곱합은 2. 실험계획법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를 분산 분석하여 통계적 해석을 할 때에는 측정치의 오차항에 대해 크게 4가지의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랜덤성 3. 24형의 일부 실시법에 의한 실험을 하기 위해 다음에 블록을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려 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요인 A는 교호작용 비급하기 C와 교락되어 있다 4. 5 수준의 모수요인 A와 4 수준의 모수요인 B로 반복없는 요인 실험을 한 결과 주육과 A, B가 모두 유의한 경우 최적조합 조건화에서의 공정평균을 추정할 때 유효 반복수 N은 얼마인가? 1. 2. 5 5. 일요인 실험의 분산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총제곱합을 요인 A의 제곱합과 오차제곱합으로 분해하고자 할 때 계산식으로 틀린 것은? 그리고 반복수 M이다 2. 6. 혼합모형 반복없는 요인 실험에서 모두 유의하다면 구할 수 없는 것은? 4. 교호작용의 효과 7. 망소특성 실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이때 S&B는 약 몇 데시벨인가? 1. 마이너스 13.80 8. 수준이 K인 그레코라틴 반격법의 오차의 자유도는? 3. 9. 다음에 구조를 갖는 단일 분할법에서 사용되는 계산이 틀린 것은? 3. 10. 반복이 있는 이효인 실험에서 요인 A는 모수이고 요인 B는 대응이 있는 별량일 때의 검정 방법으로 맞는 것은? 3. B와 A 곱하기 B는 우차 분산으로 검정하고 A는 A 곱하기 B로 검정한다. 12. 적합품을 0, 부적합품을 1로 표시한 0, 이래 데이터 해석에서 각 조합마다 각각 백크식 되풀이한 결과는 표와 같았다. 제곱합 ST는 약 얼마인가? 3. 16.52 12. 4 수준 4 반복의 일요인 실험을 회기 분석하고자 한다. SXX는 3.0, SXY는 3.40, SYY는 4.6981이 때의 회기에 기인하는 불편 분산은 약 얼마인가? 4. 3.613 13. 분산 성분을 조사하기 위하여 A는 3위를 랜덤하게 선택한 것이고 B는 각 일별로 2대의 트럭을 랜덤하게 선택한 것이고 C는 각 트럭 내에서 랜덤하게 두 삽을 취한 것이다. 각 삽에서 2번에 걸쳐 소금의 염도를 측정하는 지분실험법을 실시하였다. 5차의 자유도는 얼마인가? 2. 12. 14 수준 수가 4 반복 5회인 일요인 실험의 분산 분석 결과 요인 A가 유의 수준 5%에서 유의적이었다. ST는 2.478, SA는 1.690이었고 8.501 때 뮤를 유의 수준 0.05로 구간 추정하면 약 얼마인가? 2.120, T0.95는 1.746이다. 1. 8.290, 8.710 15. 실험계획의 기본원리 중 블록화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표적인 실험계획법은 지분실험법이다. 16. 반복이 없는 모수모형의 삼유인 실험 분산 분석 결과 A, B, C 주효과만 유의한 경우 삼유인의 수준 조합에서 신뢰구간 추정 시 유효 반복수를 구하는 식은 4. 17. 삼수중계 선점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삼수중계의 선점도는 주요인의 배정은 선회하고 교호작용의 배정은 점회한다. 18. 23형 교락법 실험에서 A 곱하기 B 효과를 블록과 교락시키고 싶은 경우 실험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 19. 표는 L4형 직교 배열표에 A, B 두 요인을 배치하여 실험한 결과이다. 요인 A의 제곱합 SA는 얼마인가? 1. 1. 20. 요인 배치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2. 어떤 모집단의 평균이 기존에 알고 있는 모평균보다 큰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모표준 편차 값을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정한 결과 규모가설이 기각되었다면 새로운 모평균의 신뢰안계를 구하는 추정식으로 맞는 것은 1. 22. 500개가 일루트로 취급되고 있는 어떤 제품이 있다. 그 중 490개는 적합품, 10개는 부적합품이다. 부적합품 중 5개는 각각 1개씩의 부적합을 지니고 있으며 4개는 각각 2개씩의 부적합, 그리고 1개는 3개의 부적합을 지니고 있다. 이 로트의 100 아이템당 부적합수는 얼마인가? 2. 3. 2. 23. 로트의 품질표시 방법이 아닌 것은 1. 로트의 범위 24. 직물공장의 권치공정에서 사절건수는 만 미터당 평균 16회 이었다. 작업 방법을 변경하여 운전하였더니 사절건수가 만 미터당 9회로 나타났다. 작업 방법 변경 후 사절건수가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 0.05로 검정한 결과로 맞는 것은 4. h0 기각, 즉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25.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에 해당하는 것은 2. 공정이 관리상태가 아닐 때 관리상태라고 판단할 확률 26. 관리계수와 군간변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완전한 관리상태에서는 군간변동은 대략 1이 된다. 27. 개수치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PR이 뜻하는 내용으로 맞는 것은 3. 불합격시키고 싶은 로트의 부적합품일에 한 28. 다음은 부분군의 크기와 부적합품수에 대해 9회에 걸쳐 측정한 자료표이다. 이 자료에 적용되는 관리도의 중심선은 약 얼마인가? 1. 5.85% 29. 기준값이 주어지는 경우의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준값이 주어지는 경우의 관리도는 개수치 관리도에 적용할 수 없다. 30. 정규모집단으로부터 N은 15의 랜덤 샘플을 취하여 A의 거 신뢰구간을 얻었을 때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모분산이 이 구간 안에 포함될 신뢰율이 99%이다. 31. 통계량의 점주 정치에 관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랜덤성 32. 개수 샘플인 검사에 있어서 N, N, C가 주어지고 로트의 부적합품일 P와 L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검사 특성 곡선 33. 그림에서 회기관계로 설명이 되지 않는 편차를 나타내는 부분은 1. 기역 34. 지수가중 이동평균 관리도에 설명 중 맞는 것은 2. 이동평균 관리도와 달리 최근의 데이터일수록 가중치를 높게 둔다. 35. 모집단으로부터 4개의 시료를 각각 뽑은 결과의 분포가 X1은 X2은 X1이고 Y는 3X1-2X2일 때 Y의 분포는 어떻게 되겠는가? 4. YN2 36. 어떤 확률변수 X의 값이 금호평균 유로부터 3시그마인의 범위에 드는 확률을 채비슈프의 식으로 정의할 때 맞는 것은 4. 37. A, B 두 사람의 작업자가 동일한 기계 부품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얻어졌다. A 작업자가 측정한 것이 B 작업자의 측정치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2. 015이다. 2. A 작업자가 측정한 것이 B 작업자의 측정치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38. 샘플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2단계 샘플링은 단순 랜덤 샘플링에 비해 추정의 정리도가 우수하고 샘플링 조작이 용이하다. 39. 다음 표는 주사위를 60회 던져서 1부터 6가지의 눈이 몇에 나타나는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 주사위에 관한 적합도 검정을 하고자 할 때 검정 통계량은 얼마인가? 3. 3. 2 40. 계량 기준형 이래 샘플링 검사에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특성치가 낮을수록 좋은 경우 로트의 평균치를 보증하려고 할 때 합격되는 경우는? 4. 41. 표준 시간 설정을 위한 수행 도평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라인 밸런싱법 42. 지트 생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프로젝트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 43. 자주 보전 활동 7 스텝 중 설비의 기능 구조를 알고 보전 기능을 몸에 익힌다. 는 내용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4. 4 스텝 총 점검 44. 총괄 생산계의 기법 중 시행착오의 방법으로 이해하기 쉽고 사용이 간편한 것은? 1. 도시법 45. 퍼트 기법에서 최저 시간과 최지 시간의 계산 방법으로 맞는 것은? 3. 태는 전진 계산, TL은 후진 계산 46. 연간 만 단위 수요가 있으며 생산 준비 비용이 회당 2,000원 재고 유지 비용이 연간 단위당 100원일 때 연간 생산율이 2만 단위라면 경제적 생산량은 양 몇 단위인가? 4. 895단위 47. 공급사슬에서 고객으로부터 생산자로 갈수록 주문량의 변동폭이 증가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2. 채찍 효과 48. 보전 작업자가 각 제조부서의 감독자 밑에 있는 보전 조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부문 보전 49. 불확실성화에서의 의사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허릭지 기준기의 손실에 최대값이 최소화되는 대안의 선택 50. 스톱워치에 의한 시간 연구에서 관측 대상 작업을 여러 개의 요소 작업으로 구분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모든 요소 작업의 여유율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여유 시간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52. 동작 경제의 원칙 중 공급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공구류는 작업의 전문성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단일 기능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52. 분산 구매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가격이나 거래주권이 유리하다 53. 주문 생산 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3.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54. 다음에 자료를 보고 우선순위에 의한 긴급율법으로 작업 순서를 정한 것으로 맞는 것은? 1. ACBD 55. 다음 안에 알맞은 용어는? 1. GT 56. 생산 시스템 운영에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는? 2. 제품 수요의 예측 57. 어느 작업자의 시간 연구 결과 평균 작업 시간이 단위당 20분이 소요되었다 작업자의 레이팅 개수는 95%이고 여유율은 정리 시간의 10%일 때 외경법에 의한 표준 시간은 얼마인가? 4. 20. 구분 58. 설비 배치의 일반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설비 및 인력의 증배 59. 다음에 MRP 특징으로 맞는 것을 모두 선택한 것은? 4. 기역 미은 디귿 미을 미음 60. 다음에 표넴 테일러 호드 그리고 마이어 시스템을 비교한 것이다 내용 중 틀린 것은? 4. 1. 62. Y 전자 부품의 수명은 전압에 대하여 오승 법칙에 따른다 전압을 정상치보다 30% 증가시켜 가속수명 시험을 하여 얻은 데이터로부터 추정한 평균 수명은? 정상수명 시험에서 얻은 데이터로부터 추정한 평균 수명에 비해 약 얼마나 단축되는가? 2. 62. 그림과 같은 FT도에서 정상 사상의 고장 확률은 약 얼마인가? 2. 0.0600 63. 다음은 어떤 전자장치의 보전 시간을 집계한 표이다 mptr의 추정치는 약 몇 시간인가? 2. 2. 64. 정시 중단 시험에서 고장 개수가 0개인 경우 어떠한 분포를 이용하여 평균 수명을 구하는가? 4. 포화송 분포 65. λ1은 0.001, λ2는 0.001인 두 부품으로 구성된 직렬 시스템에서 키는 100일 때 시스템의 실내도 고장률 mptf는 각각 약 얼마인가? 1. r은 0.8187, λ0.002, mptf는 500 66. 지수분포를 따르는 어떤 기기의 고장률은 0.02시간이고 이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30시간이라면 이 기기의 가용도는 몇 퍼센트인가? 3. 62.5 67. 고장평점법에서 평점 요소로 기능적 고장 영향의 중요도,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범위, 고장 발생 빈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을 시원은 3. C2는 9. C3는 6을 얻었다면 고장평점은 약 얼마인가? 2. 5.45 68. 신뢰성 보증시험에서 계량형 특성을 갖는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수명 분포는? 1. 지수분포 69. 고장 분포함수가 지수분포인 n개의 부품의 고장시간이 t1, t2, tn으로 얻어졌다. 평균 고장시간에 대한 추정식으로 맞는 것은? 4. 70. 300개의 전구로 구성된 전자제품에 대하여 수명시험을 한 결과 4시간과 6시간 사이에 고장개수가 20개이다. 4시간에서 이 전구의 고장확률밀도함수 f는 약 얼마인가? 1. 0.0333시간 71. 고장률 암다를 가지는 미던전시 시스템의 그림과 같이 병렬로 구성하였을 때 신뢰도함수 r은? 1. 2람다 t2-2람다 t 72. 신뢰성 데이터 해석에 사용되는 확률지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와이블 확률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73. 10개의 샘플에 대하여 4개가 고장날 때까지 수명시험을 한 결과 10시간, 20시간, 30시간, 40시간에 각각 1개씩 고장이 났다. 이 샘플의 고장이 지수분포에 따라 발생한다고 하면 mtbf의 점주정치는 몇 시간인가? 3. 85시간 74. 각 요소의 신뢰도가 0.9인 이 아웃오브3 시스템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3. 0.97 75. 다음은 신뢰성 설계 항목에 관한 내용으로 신뢰성 설계 순서를 나열한 것으로 맞는 것은? 1. 기역 니은 디근 니은 미음 비읍 76. 어떤 부품을 신뢰 수준 90% 시는 1에서 람다 1은 1% 백성시간임을 보증하기 위한 개수 1의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시험시간 티를 1000시간으로 할 때 샘플 수는 몇 개인가? 3. 390 77. 마모 고장 기간에 나타나는 고장 원인이 아닌 것은? 4. 불충분한 번인 78. 어떤 재료에 가해지는 부하의 분포는 평균 1500kg의 매미, 표준 편차 30kg의 매미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사용재료의 강도의 분포는 평균 1600kg의 매미, 표준 편차 40kg의 매미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재료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3. 97.72% 79. 어떤 제품의 수명이 평균 450시간, 표준 편차 50시간의 정규분포에 따른다고 한다. 이 제품 200개를 새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면, 지금부터 500에서 600시간 사이에서는 평균 약 몇 개가 고장나는가? 2. 32개 80. 일반적인 신뢰성 시험의 평균 수명 시험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시간이나 개수를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수명 시험을 하는 시험은? 4. 중도 중단 시험 81. 제조물 책임법에 명시된 결함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유지 보수상의 결함 82. 다음에 커크패트릭의 품질비용에 관한 모형 중 B는 어떤 비용을 의미하는 것인가? 3. 예방 비용 83. 인증 심사의 분류에 따라 심사 주체가 틀린 것은? 2. 제1자 심사 인정 기관 84. 산업 표준 화법 명상 산업 표준함이 품질 경영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것은? 4. 경영 간부 교육 85. 문제가 되고 있는 사상 중 배응되는 요소를 찾아내어 행과 열로 배치하고, 그 교점의 각 요소 간의 연관 유문화 관련 정도를 표시함으로써, 문제의 소재나 형태를 탐색하는 데 이용되는 기법은? 4. 매트릭스 도법 86. 표준화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2. 제품 기능의 다양화 실현 87. 1980년 중반에 등장한 전략 경영 개념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과 기회의 조직 능력을 대응시키는 의사결정과 정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경영을 전개해가는 3단계적 접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품질 주도 88. 크로스비의 품질 경영에 대한 사상이 아닌 것은? 3. 품질은 주어진 용도에 대한 적합성으로 정의한다. 89. 어떤 문제에 대한 특성과 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브레인스토밍이 많이 사용되는 개선활동 기법은? 4. 특성 요인도 90.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 사항에서 품질 목표 달성 방법을 기획할 때 조직에서 정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달성 방법 91. 6시그마의 본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검사를 강화하여 제품 품질 수준을 6시그마에 맞춤 92. 품질 향상에 대한 모티베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작업 조건 임금 승진 등의 환경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단기적으로 보다는 장기적으로 일할 의욕을 가지게 한다. 93. 현대 품질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쟁 우위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품질과 가격 중에서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은 가격이다. 94. 사내 표준 작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신기술 도입 초기 단계인 경우? 95. Y 제품의 치수의 규격이 150-1.5mm이라고 한다면? 규정 허용 차는 얼마인가? 3. 1.5mm 96. 그림과 같이 길이가 동일한 4개의 부품으로 조립된 제품의 규격은 10-0.03cm이다. 각 부품의 규격은 얼마여야 되는가? 1. 2.5-0.015cm 97. 회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품질 방침을 결정하는 주체는? 1. 최고 경영자 98. 오차의 발생 원인 중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측정 오차가 아닌 것은? 2. 군내 오차 99. 품질 코스트의 항목 중 동일한 비용으로만 묶여진 것이 아닌 것은? 3. 내부 실패 코스트 스크랩 비용, 재작업 비용, 고장 발견 및 불량 분석 비용, 보증기간 중에 불만 처리 비용 100. MB상 평가 기준의 7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품질 중시 3. 내부 실패